친구들 안녕 버섯돌이 많이 해요 오늘은 짠 짠 오늘은 레스큐팀을 가져왔어요 많다 R, Y 그리고 제로 이 세 명은 레스큐팀 그러면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버섯돌이 자 이제 R을 한번 변신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열고 발도 안에서 넣고 차 그리고 마지막 짠 R, 자동차 모드 완성 이거 소리 듣나요? 그리고 여기 잘 봐야되요 불빛 나와요 됐어요? R 변신 완료 자는 레스큐와이 를 변신해볼게요 먼저 이 뒷부분을 떼고 여기 여기 프로펠라인 부분도 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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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마지막 마지막 프로펠러 완성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프로펠러가 들어가요 마지막 제로 제로 좀 어려워요 먼저 여기를 내려준 다음에 여기를 뒤집고 손 접고 여기도 접고 그리고 어? 머리 이 부분에 이거 끼우면 완성 제로 다섯 소리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제로의 특징 불빛이 나와요 친구들 다음 또밥 부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두 명이 나올 거예요 한 명은 천하대장군 기술신 장군이에요 우와 멋있다 멋있겠다 자동차 모드는 거북선 우와 포복 부위 최초로 바다 위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 가입 탱크 친구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 Beta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 강철대장군 육bb 천하대장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